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의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구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구평 전에 선생님이 당부의 말, 구평 전까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안내를 드리게 해서 또 오늘 퀘스트에 섰습니다. 구평이 중요한 건 아시죠? 다만 구평은 치르기 전까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데 구평이 끝나고 나면 너무 또 구평의 결과에 연연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구평이 아니라 수능이니까 그치? 다들 아시죠? 그거는 그치?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구평 전이니까 구평 전이니까 구평을 그래도 잘 보는 게 아무래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평 시험장에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다 알면서 그치? 알면서 또 분석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하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이거잖아 그치? 어 아유 어디 그치 어디 어디 지역에 있는 섬 아니야? 어 미안합니다 낯섬이라고? 그치? 어 아유 오너미 그치 낯섬 때문에 선생님 제가요 아유 그냥 시험 끝나고 맨날 하는 얘기잖아 시험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풀었더니 잘 풀리더라 집에서 풀 때는 스스로도 잘 풀리던데 왜? 시험장에서만 잘 안 풀릴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체감 논도가 높은 이유는 결국 이 낯섬 때문에 그런 거거든 사실 근데 체감 논도가 중요하잖아 체감 논도가 네가 느끼는 낯도니까 사실 그치?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낯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한된 시간 내 실전에서 문제를 쉽게 빠르게 방향을 찾아 풀 수 있을까? 뭐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 강의에서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읽고 나면 당연히 문제를 읽었어 문제를 읽었는데 그냥 보자마자 방향이 부서 풀렸어 그러면 그건 쉬운 문제예요 결국 어려운 문제들이란 문제를 다 읽었어 그래 내 앞발을 뭔가 내디려고 하는데 안 내디뎌져 뭔가 앞발이 잘 안 내디뎌진다고 위기가 온 거잖아요 위기가 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잖아 이소무아에 나오는 것처럼 숲에서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돼? 어? 숲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요 길도 가보고 이리저리 막 가다 보면 날이 저물어요 어휴 날이 저물으면 숲에서 곰도 나오고요 어? 그래서 뭐 고마워 같이 살아야 돼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안 되잖아 결국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빨리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든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과연 수학 문제에서 방향을 헤맸을 때 방향을 못 찾았을 때 네가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 태도가 뭐냐 이거지 그게 뭐냐 이거지 그 뭐냐가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잖아 그죠? 아니거든 결국은 수능은 이미 평가내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크게 내용 영역이라는 것과 행동 영역이라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든다 그랬어 그런데 낯섬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용 영역에서 낯서면 그냥 맴매예요 그냥 몽둥이 맞으시면 돼 공부를 안 한 거거든 그거는 설사 지금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 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치 왜냐면 내용 영역은 정해진 거고 익숙하거든 왜? 목차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수원수투 선택과목에 해당되는 그냥 차례가 내용 영역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차례 교과서에는 어떤 용어들 숙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아는가 그걸 묻는 게 내용 영역이니까 낯섬에서는 이 내용 영역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고 결국은 아니 아무리 낯선 상황에서도 뭐라 뭐해 행동하라 야 태도적으로 네가 뭘 해야 되는데 행동해 이런 얘기잖아 그 행동하라를 어떻게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을까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아직도 지금 엉뚱한 거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 없겠지? 없겠지?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행동이라는 게 뭔지만 알아도 이게 그동안 공부를 무식하게라도 많이 했다면 얘는 이게 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이 행동을 되게 오랫동안 공부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짧은 기간 내에도 많은 게 태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과거에 내가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좀 그치? 무식하게라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에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치? 문제를 풀다가 위기가 방향을 못 찾겠어 그러면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프리를 찾으려고 들을 때 여러분 당이 뭐야 선생님 그래서 얘기했던 거잖아 어휴 관찰해 누가 더 세밀하게 문제 있는 거를 관찰을 잘하는가 그치? 결국은 그렇잖아 평가 문제는 결국은 낯선데 알고 보면 네가 위기를 극복하는 게 문제에 있는 어떤 표현 보고 문제에 있는 어떤 그치? 심지어는 선택된 숫자까지도 너가 이렇게 행동하라는 어떤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려면 아니 잘 안 보이니까 아니 수식만 보고 숫자만 보고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 그림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고 가시야를 시켜 보려고 하고 그리고 태도적으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결국 뭐야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있잖아 공부는 기본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본으로 끝내는 거예요 구평이 다가왔다고 이제 끝자락인데 결국은 그 끝자락이 와도 결국은 이 습관 위기가 오면 문제 내에 있는 수학적소 대의 정의를 물어라 넌 뭐니? 물어 제발 아는 것도 묻지 않으면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물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어요 물어야지만 아 얘가 아 그래 네가 이름이 있으니까 아 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지? 라는 게 앞발이 내딛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소재가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소재와 B라는 소재를 각각 묻고 그들의 뭐를? 관계죠 그제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지다 보면 이래서 이 문제에 이 A하고 B가 같이 있었구나 그게 이유잖아 그게 흔히 말하는 필연인 거거든요 그런 근거들 때문에 그런 근거를 찾아서 네가 아빠를 합리적으로 내딛는 거거든 그래서 낯선 문제에 대해서 강해지려면요 결국 여러분들 이 태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태도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남들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너는 행동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죠 그런 말도 있어 미안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미래 수능날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 돼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자고 제발 왜 제발 그거 해서 결국은 이제 야 선생님 저는요 심지어는 이럴 수 있어요 낯선 문제가 더 좋아요 왜? 잘 다듬어진 친구들은 낯선 문제를 잘 푸는데 남들이 못 풀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더 유리하니까 심지어는 낯선 문제가 성취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학을 사랑하게 돼 미안합니다 사랑하게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면 되니까 아직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구평전까지 한번 따져보면 좋아 사실 이 행동력을 익히기에 가장 좋은 선생님 강좌는 당연히 이제 기코 강좌죠 그런데 지금식에 우리가 아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실행을 하는 게 맞지만 그치? 기코 아니면 사실은 4코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동안 기추분석을 굉장히 그래도 많이 한 친구 제대로는 안 했지만 많이 한 친구들은 사실은 얘만으로도 얘 해보면 자동으로 다시 아 기코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꾸 뭐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찍먹? 이렇게 그치? 발치해서 막 들어보고 이런 작업을 할 거 같은데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런 노력이 되면 확실히 평가원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사설 시험을 잘 보는 건 뭐 그러면 좋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평가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꼭 하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딱 선생님 오늘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야 본질적으로는 결국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했는데도 그 결과가 잘 안 나왔다라는 것은 애초부터의 어떤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자가 점검 자신이 다시 내가 지금 올바르게 했는가 점검해 보시고 뭐 구평 전에 사실 작년 구평? 작년 수능 정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거 그 정도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부담 없이 일리모이나 시즌원 모의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미리 좀 보고 가면 좀 더 낫겠죠 그냥 비단 그냥 시험을 치러봤다가 아니라 피드백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피드백 하는 법을 여전히 선생님이 일리모이나 파이널 강좌에서 안내를 드리니까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고 네가 습관화하는 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아직 최선을 다해서 구평 전까지는 구평이 끝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 물론 구평 끝나고 나서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구평 끝나고 나서는 구평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구평 여러분 잘 보세요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